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 5조 원선이 무너졌습니다. 영업이익률도 한자리수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이 매출 47조 원, 영업이익 4조 1,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간신히 4조 원대 턱걸이를 기록한 영업이익은 지난 2분기에 비해 43%,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서는 60%나 감소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떨어진 건 2011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스마트폰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돼 IT 모바일 부문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TV 사업에서도 패널 가격 강세 등으로 비용이 증가한 반면 비수기로 판매 가격은 떨어져 실적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